인사 일단 인사해주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BJ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성 아니고 응 잘자. 안찍은 법률처럼 모르는 척하지만 날 내게 오는 그 날 화살 좋은 그 날 모든게 완벽해 난Im 너를 품에 안고 힘맞춘다 슬퍼 너와 300만원입니다. 이 영상값으로 300만원입니다.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이렇게 또 하나의 커플이 이어지냐 나 실제로 보고 이랬는데 많이 가까웠고 친한 건 그렇게 친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이게 진지하다 진짜 진지하다 내게 오는 그날 살천 그날 모든 게 완벽해 My love 너를 품에 안고 해맞추고 싶어 너와 oh every day every time with you 내 모든 순간 너와 있고 싶어 I love you do I need your love 단 한 사람 너여야 해 Only only you Baby 매일 널 생각해 Oh 돌려 말하지 않을게 더는 너와 함께 해줘 My love 너만 사랑할래 너만 생각할래 너만 바라볼래 My love 너를 품에 안고 싶어 너는 여자로도 생각을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오늘 그 여자로 보이게 최대한 하고 있는 거야 My love 너를 품에 안고 싶어 My love 너를 품에 안고 싶어 아 시험 우리는 무슨 뭐 거의 뭐 친 은합매서 사이 아니야? 근데 그 기뉴다가 항아리가 지금 뭐 그 질투하냐 혹시? 좀 하더라고 아 진짜? 아 지랄? 아 일단 어 일단 좌우 반전 좀 풀게요 네 항아리가 이 항아리가 문제 항아리가 자 일단 앉아 앉아 아 저기 앉아 아 왜 아 이쪽에 앉아 내가 이쪽이 편해 왼쪽이 잘 나온단 말이야 아 너 많이 건방져졌다 앉으라면 앉지 아니 내가 여기 조작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옆으로 좀 당겨줄게 여기 앉아 빨리 아니야 너 아니 너 뭐 왜 너 지금 너 아 그러면 너 지금 뭐야 캠 이쁘게 나오는 거 신경 쓰는 거야? 그렇지 와 그러면 뭐야 이런 말 하면 X때로 비즈니스야? 누구랑 미친 놈인가? 아 그래 이쁘게 만나면서 뭐 얼마나 무두하디 아니 카메라는 이쁘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쁘다고 이뻐 이쁜데 무슨 고집이 왜 이렇게 세졌어 어? 원래 여기 앉으려면 딱 앉고 어? 다 하는 거죠 원래 닮는 거 아니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일단은 너 드립으로 한 거고 그 내가 조작을 해야 되잖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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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조작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 아무튼 형이 너무 오랜만에 뵀어요 반갑습니다 처음부터 욕해서 너무 죄송해요 더워 가죽 바지 가죽 재킹 걸치고 위상 쓰겹 야 그 뭐야 저 우리 얼마만에 보는 거지 지금? 오빠는 세일 날이 마지막이지 오늘 데이트에서 질투나서 여기 왔다 향이 BJ 기뉴다 애공이랑 오늘 데이트에서 질투나서 여기 왔다 맞다 그 항아리 그 양 항아리 그 양반도 잘하는 건 아니더만 아니야 그것도 뭐 일인데 뭐 일이야? 그럼 오늘 일을 하는 너도 그러면 오늘 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어? 향이 불어 남순환 처음 왔다 내가 겁나는 게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할지를 내가 몰라요 못 들었어요 보통 시작 전에 콘텐츠를 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할 거였는데 아 그냥 넌 오빠만 따라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따라와는 갈게요 내 방송 알잖아요 하나만 얘기할게 언제부터 언제부터 네가 콘텐츠를 준비했냐? 아니 콘텐츠 이렇게 이렇게 콘텐츠를 할 거다 오빠가 항상 나한테 방송 전에 설명을 해줬잖아 근데 오늘은 안 해줬잖아 아 오늘은 오늘은 내가 못 한 거는 오늘 내가 좀 어제 좀 폭염 때문에 폭염 때문에 좀 몸이 안 좋았어 살짝 그래서 오늘 좀 늦잠 잤어 아 잘했어 늦잠 잤고 오늘 아 그리고 너 오늘 뭐 무슨 뭐 콘텐츠 하고 밑그림 뭐 이렇게 준다면서 뭐 카톡으로 한 게 없어 없대 오늘 나한테 다 맡기겠다는 소리야 어 알았어 일단 뭔 말인지 알겠어 일단 알았어 어 뭐래 어이치 얼마 만에 본 거야 아 상상성 고맙습니다 아 생일이 끝이지 아 지금 그러면 생일이 끝이면 3개월 만에 보는 거야 그렇죠 네가 신발 준 거 나 아직도 잘 신고 다니고 있어 어 잘 신더라 어 잘 신고 다니고 있어가지고 너무 고마워 그게 좀 약간 키 높이 효과가 좀 있더만 어 확실히 있더만 괜찮지 좋아 그 그.. 일단 니가 지금 뭐 시청자분들 너 지금 몸이 아프다며 응 아파 아파 괜찮아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뭐 이러니 뭐.. 뭐.. 대상포진 아 신경 안 써 미안한데 대상포진이면은.. 괜찮아 괜찮아 이제 와서 그러지마 유다형이랑 뭐.. 했어? 아니 대상포진이 뭔지 모르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 면역력 떨어지면 생기는 병이야 아 진짜? 아.. 아 나는 대성.. 아 나는.. 나는 약간 그런 건 줄 알았어 그.. 아 나는.. 방송에서 대상포진을 안 했겠냐 아 그런 거.. 아 맞네 그건 맞네 아 내가 뭐냐.. 나는 성병 같은 건 줄 알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기분 나빠서 미안하다 아니 아니 그게 왜 기분 나쁜 거야? 안 나빠? 아 그럴 수.. 알겠지 아 미안하다.. 일단 일와봐 의자 좀 높이자 어.. 의자 좀 높이자 야 항아리씨가 뭐래? 나온다니까 어? 방송 잘하래 재밌게 재밌게 잘하래? 응 눈치 보지 말고 잘하래 그래? 아 그걸 뭐야 그 결승전 축구 있었으면 미리 좀 알려주지 내가 어떻게 알아 월드컵에 월자도 모르는 나한테 그건 맞지 응 내가 잘못했다 야 아무튼 어 지금 얼마나 만났냐? 이제 형이랑 곧 200일이야 200일? 곧 200일? 와 그럼 200일이면 또 이제 수금할 거지? 200일 축하해달라고 200일 땐 둘이 놀지 않을까? 어 진짜? 아 근데 나는 진짜 잘 만나는 거 보고 너무 뿌듯하고 이렇게 좋은데 일단 한 번 좀 초반에 물어보자면 둘이 어디가 그렇게 좋아? 아 긴유다 어디가 좋은지 그렇게 말 좀 해볼래? 아니 진짜 응 아니 매력이 진짜 쩔어 매력? 어 진짜 어 그게 방송으로 보여주는 보여지는 사람이랑 어 아니 그 외적인 사람이랑 되게 달라 음 나는 내가 남자니까 응 내가 남자니까 물어본 거야 응 그 양반 매력을 모르겠어 나는 남자니까 근데 어 그거야 뭐 좋아하면 다 좋아보인다고 아 진짜? 응 아 그래? 아 근데 향이가 원래 내가 향이한테 마음을 내가 좀 줬으면 향이가 나한테 넘어왔을 수도 아니래 너 이거 착각 진짜 착각 유분시지 조랄하지마 너 어 너 뭐야 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언제야? 한 2년 전이냐? 2년 전? 3년 됐지 3년 됐냐? 그때만 해도 너 나 되게 어려웠었어 당연하지 어 엄청 어려워하고 서울 사람이잖아 어 서울 남자 처음 만났고 그래 거기다가 잘생기기도 잘생겼고 맞지 이 잘생긴 걸 처음 봤고 오빠지도 말했다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처음 봤고 어 그리고 너무 유명한 BJ에다가 어 연예인 보는 거 같았지 아 진짜 그럴 수 있지 아 3년 전 맞아요 3년 전 3년 전 어 3년 전 맞아 근데 향이도 내가 좀 너가 연애를 해서 그런지 좀 많이 이뻐졌어 훨씬 응 반응 왜 이렇게 개뜨뜨미 지근할 거야 고마워 아 진짜 이뻐졌어 아니 그런 말 좀 잘 안 믿는 스타일이어서 응 이뻐졌어 뭐 했니 또? 또라지 아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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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는 왜 이렇게 백발 귀신이야 어제 했어 어제 했어? 벌칙이야? 벌칙이겠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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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많이 몸이 아프다니까 그 뭐야 야 오늘은 제가 멘트를 좀 많이 하고 향이가 멘트 좀 안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예 나 멘트 졸라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그 멘트를 원하는 게 아니야 원래 우리는 티키타카가 뭐야 갈부는 거잖아 응 아 갈고 달라고? 근데 좀 약간 힘이 없는 희마리가 없는 거 같아 지금 아 지금? 아 그래? 알았어 조금 정신 차릴게 그래 아프다니까 이해해달라고 시청자들한테 미리 말씀을 좀 드려놓고 야 근데 도화도 지금 방송 쉬고 있는데 도화는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도화는 뭘 할까? 어? 뭘 할까? 도화 갑자기? 아니 오라하면 온다 그러면 오늘 내가 짠 생각 그게 다 그거는 오늘 맞다 맞다 없는 거야 그냥 침묵 방송이 되는 거야 어 침묵 방송이 되는 거고 아무튼 도화 근황은 내가 연락을 내가 한 번 했었는데 몰라가지고 네가 잘 알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물어본 거야 아무튼 긴 생량은 그만하겠습니다 왜냐면 향이랑 나랑 뭐 되게 뭐 뭐야 이런 거 뭐 어색한 사이도 아니고 이제 축구도 곧 있으면 하는데 어 바로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 오늘 제가 생각해 온 거는 아무래도 너가 임자가 좀 있잖아 그렇지 임자가 있는데 임자가 있는 향이인데 이제 제 마음대로 이것저것 또 코너 불러놓고 해버리면은 이간질들이랑 말 같은 게 많아져요 맞잖아 형들 어? 많아지니까 그래서 나도 그 무서워 이간질러 새끼들 때문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콘텐츠 코너는 코너 선택 지정은 이제 향이의 이제 방제목 내 남편의 친구들 향이 이제 향이의 남편 긴유다 형님과 그 친구 지인분들의 지인분들이 정해주는 걸로 그래서 코너를 하기로 구성을 해놨어요 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인분들이 응 누가 있어 긴유다의 지인이 항엔터 무엔터 그래 항엔터 무엔터 있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가 내가 직접 너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면은 또 여자친구 있는데 뭐 또 마무리 방방방해도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이 많다 아 뽀삐님 고맙습니다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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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 대신 그분들이 선택한 이제 어 코너를 하되 대신 우리가 실패시에는 너랑 나랑 그 걸린 사람에 지목된 사람에 그 코너 이렇게 정해주잖아 그럼 그거를 그 게임을 실패를 하잖아 그러면 그 방에다가 우리 둘은 500개씩 주는 거야 문화 파이팅 아 루카 고마워 아 루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에 향이 이렇게 향이팬분도 이렇게 저 NS 많이 저 잊으셨나봐요 옛날에 향이랑 방송하면은 향박이 형들 많이 와가지고 인사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 이제 없어? 어 아 안녕하세요 예 아 고마워 루카야 아무튼 향이랑 나랑 내가 해가지고 게임 코너 해가지고 만약 실패시에는 그 BJ한테 해당 BJ한테 우리가 500개씩 주는 거야 아 하겠네 발통선을 하겠네 그니까 금마들이 시키는 걸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어 재밌겠다 응 금마들이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할 겁니다 일단 내년 편에게 친구들인데 바로 이제 조금 해야 될 거 같아 근황은 이따가 좀 얘기하도록 하자 근황 뭐 다 아는데 뭐 아까까지 방송하다 왔는데 뭐 응? 아까부터 아까까지 방송을 하고 왔다고? 응 얘가 이 웃긴 새끼야 뭐냐면은 내가 오늘 카톡으로 야 오늘 결승전 준 게 있는데 왜 말 안 해주냐 아 씨X야 나 아무도 말 안 해줬다 하 이러니까 얘가 갑자기 그래? 나 싸워하는 데는 10분 걸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방송을 켠 거야 켜가지고 오늘 못 해요 아하하하하 뭐야 답도 안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게 아니었어 난 안 한다는 말인 줄 알았지 어 음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은 야 오늘은 지금 11시 30분인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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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글씨 아 글씨도 지존만하게 해가지고 좀 크게 좀 해놓지 자 향해 이제 기뉴다에 지인분들이 이게 있어요 앵지 유나 땅 상원영 안교 해리 기뉴다 동겜 동겜 봉준이 공구리 앵구 애공이 오메킥 거제폭격이 흥민이 강은호 이아림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앵지 아 애공님은 왜 구구 구구하제님 별풍선 참기를 와 구구하제님 참기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 통팬 고맙습니다 너 팬 분이셔? 처음 오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유입되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려 고맙습니다 편하게 보시고요 뭐 강태나 책임 이런거 하지 말아주시고요 어 애공이 너 질투하냐 아니 애공님이 왜 계신가 싶어가지고 야 왜 야 그 야 거짓말 탐지기 좀 가져와봐 거짓말 탐지기 나 여깄다 여깄다 아 갑자기 거짓말 탐지기를 왜 하냐 야 너도 질투 ㅈㄴ 할거야 너도 여잔데 애공이 있고 애공인이 뭐 없는데 왜 애공이도 지인인데 애공님으로 만 명씩 찍더만 어? 너 솔직히 질투한다 안한다 이거 내가 봐보자 한번 구락할 수도 있어 아니야 진짜 질투 안해 그건 방방방하지 인인데 뭐 나는 솔직히 애공님한테 김유다라 애공님 그림을 보면서 질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아니 없다 어 알았어 봐봐 뭐 아닌가 맞나 어머 거짓말로 나온거야 아니야 아니 아니 니가 순간 떼니까 당연히 인식 못했지 자 하나 더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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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투 안한다면서 형 질투 ㅈㄴ 안해 어 질투 개해 나는 유선이 님도 질투해 봤다 아니 아니 지유다 이 자식은 이 형은 무슨 이 형도 남순이야 나순이야 나순이 그 양반 게 ㅈㄴ 질투하네 그 양반 게임비제이야 뭐야 도대체 그 형도 거의 물소야 나 보면은 알어 맞지 질투하네 안해 보기 좋은 거야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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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누대 형이 좋아하겠네 이런 거 질투하는 거 보면은 근데 그 너는 이제 약점 잡혔다 더 하겠다 더 애국님이랑 더 역힐 거 같아 그래 아무튼 그렇고 그래 말해 어디가 질투해 어디가 질투가 났는지 솔직히 아 뭘 그런 걸 왜 말해 안 났대 너 아 솔직히 한번 말해보자 어디 어디가 그렇게 질투가 났었어 나한테 하는 거 그대로 해서 아 그대로 해서 너한테만은 좀 다르게 해줬으면 좋겠고 방방바 ㅈㄷ 못하네 연애하더니 감 이렇구나 아니 방방바 ㅈㄴ 못하네가 아니고 나한테 하는 거 그대로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 말고는 다른 거는 다 방방바 해 믿어 줄게요 믿어 줄게 믿어 주겠습니다 아 그래 어 자 아무튼 그렇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분들 걸린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시키는 걸 해야 하나 그렇지 확인요 자 일단은 오늘 어 야 그거 좀 줘봐 야 그거 팻말 좀 줘봐 팻말 야 열 많이 나? 괜찮아 열 심한데? 괜찮아 와 반우빠이 인중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빼 아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누구야 이분은? 그 기니오빵 아 기니오빵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반우 형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달 한 달 옷을 입기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형님 정말 감사드려요 1111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인중띠 아 인중띠 형 뭐 너 물같은 거 먹으려면 먹어 여기에 하나 놓고 볼 테니까 자 일단은 어 오늘 게임 정해주기 내 남편의 친구들이 정해주는 게임 와아아아아아아아 get your crayon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112개 상렬이게 10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get your crayon get your crayon get your crayon 아하하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추고기 10번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형님 고맙습니다 상상한가 고맙습니다 메노 지리 형이 아니 배별이 내 편이지 아 나 뒤펜인줄 알았어 진짜 형님 고맙습니다 사랑이에요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바로 좀 진행을 넘어가 보자 네 진행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향이랑 왔으니까 솔직히 오랜만에 봐서 밥만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아니 그런건 내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스타일 아니지 그렇죠 그렇죠 오늘 뒤질 준비해 야 자 일단은 한번 한 번씩 돌려서 한 번씩 돌려서 하는 걸로 하자 글씨 좀 크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걸리면 가까이 가고 하자 어 걸리면 가까이 가자 어 그게 나을 거 같아 나부터 돌려요? 응 너가 돌려서 전화 연결 한 번 바로 해본다 응 자 추천 지게차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BJ향희입니다 너 누군지 다 알아 이제 자 유나땅 유나땅잉 나땅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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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전화 안 받거든? 네가 전화 좀 해봐 줄래? 나땅잉 내.. 전화번호 몰라 나땅잉 내 전화는 안 받더라고 나땅잉 내 전화는 안 받더라고 나땅잉 뭐 나한테 유나땅이 지금 아 나땅잉 일본 갔어 아 일본 갔어? 어 일본 갔어 확실해요? 어 일본 갔어 나땅잉 진짜 일본 갔어 아 그래? 아 갔다 왔어? 갔다 왔어? 그럼 나 나땅이한테 전화를 한 번 해볼게요 유나땅한테 아 갔다 왔어? 유나땅 첫 첫 첫 긴유다의 진 유나따 유나따로 저장돼 있어 첫 번째 유나따 유나땅 유나땅 야 만약 전화 안 받으면 다시 돌립니까? 유나땅이 내 전화는 안 받더라고 왜? 몰라 나 한번도 유나땅이랑 전화해 본 적이 없어 싫어하는구나 야가 응 나 싫어해 싫어하는 거 같아 그럼 번호로 지워 괜히 앱 민폐 끼기지 말고 그래? 그래 그렇게 할게 나는 이미 손절 너만은 나 손절하지 마라 진짜 알았어 알았어 너만 손절하지 마라 어 유나땅은 전화 안 받는 걸로 다시 돌리자 방송은 안 하고 있죠 형들 방송은 안 하고 있는 거 맞지? 여러분 다시 돌릴게요 응응 전화를 안 받으면 한 번 더 돌릴게요 응응 방송 안 하고 있는 거 맞지? 어 지인 맞냐? 내 지인이 아니다 아 노래 틀어도 유다의 지인이지 노래 틀어도 알았어 갑니다 온라인으로 유나땅이 흥민이 흥민이 어 아니야 긴유다 흥민이 흥민이 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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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글씨가 좀 짧게 만들어서 죄송한데 긴유다 뉴다가 어? 이거는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 뉴다가 먼저 스타트 끊어주겠네? 자 뉴다 너가 전화해 너가 전화해 오빠 폰을 걸어 마지막에 전화를 해야지 아니 걸린 사람만 해야 돼 어 오빠가 전화를 걸어달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뭘 왜 그래? 뉴다 형 방송으로 안 봐? 아니 긴유다 야 지인들인데 긴유다가 걸리면 안 되지 야 이 새끼야! 내 손절하고 그래 아 이거 진짜 차단 넣은 거야? 너껄로 해봐 어 오빠 옆에 그러면 옆 펀 줘 어 너껄로 해봐 너껄로 해봐 아 손절 손절 다 했네 아 아 아 균유다 야 나 오늘부터 나 뉴다 형 진짜 균유다 형 진짜 멋지고 진짜 메이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벤덩이 소갈딱지로 나온다? 나 다시 봤다 진짜 이 양반 이런 걸로 손절하네 참 오빠가 근데 나올 때 뭐라고 했다고 유대 형이? 나올 때? 잘하고 오라고 그랬지? 재밌게 잘하고 와 그 사람들 어그로 건들 신경쓰지 말고 재밌게 하고 오라고 내로남부로 오진다 그 양반 앞으로 야 근데 넌 명분 생겼어 어 균유다 형 뭐 할 때마다 어그로 끌어 자 그럼 다시 한 번 돌릴게 어쩔 수 없어 오빠가 돌려 어 내가 돌리겠습니다 잔다고 자겠냐? 어? 잔다고 자지겠냐? 누구야? 흥민이 어 흥민이 방송 중인가? 아 루키님 고맙습니다 문화 오늘 더 이쁘다 형이네 루키님 고맙습니다 나 흥민님 번호 모를걸? 나 나 알아 흥민이 번호 알아 어 방송 방풀 중이야? 흥민이? 흥민이 전화 게임 중이면은 그래도 부탁을 해야 돼 어 왜냐면은 흥민이가 아 컨텐츠 주의는 못해 컨텐츠 주의는 못하고 내가 한 번 해볼게 봐볼게요 확인 흥민이 방송 안 하네 아 오늘 휴방인가 보다 아 휴방 휴방 오케이 여보세요 흥민아 네 형님 어 오랜만이야 어 예 형 어 잘 봐 방송 잘 보고 있어 아 방송 중이에요? 어 방송 중이야 지금 향이랑 있어 너 그 형수님이랑 아 예 어 뭐요 아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쌀쌀 맞아 아 그게 아니라 방송 중이니까 아 말씀하세요 형님 아 근데 이제 밝히기로 한 거예요? 뭐를 밝혀 두 분 사이 미친놈이야? 지지고 싶냐 너 아 너 막장 뜰래 씨야발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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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진행하세요 야 흥민아 네 내가 아무리 보잘 것도 없고 갈 거 없는 새끼라도 향이는 아니야 향이는 그냥 동생이야 아니 근데 이게 맞지 어 뭐가 맞아 아무리 드립이라도 향이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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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엮지마 알겠어요 아니 그냥 잘 어울려서 신남친? 너 향이랑 흥민이 형도 뭐 있었어? 아 1도 없어 며칠 전에 처음 봤어 야는 아 진짜? 아 내가 신남친이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다름이 아니라 혹시 방송 봐줄 수 있니 지금? 어 예 형 어 그러면은 방송 들어오면은 네 이제 흥민이 흥민이의 너가 정해주는 네 코너를 할 거야 네가 띄워줘서 네 할 거야 그 게임을 정해주면 내 방송 들어와봐 어 알겠어요 형님 어 들어왔어요 응 들어왔어? 네 내가 고민 안 돼 있니? 어 뭐라구요? 고민 안 돼 있나보다 네 고민 안 돼 있어요 아 이걸로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또 줬게요 어 자 여기 이렇게 있잖아 색깔을 색깔을 여기 보이면 알겠지만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있어 하늘색 있어 네네 네가 좋아하는 색깔을 빼주면 돼 어 어 알겠어요 오 재밌겠다 응응 아 그러네 하루비야 진짜 잘 골라야 할 것 같다 이거 아니 이게 뭔데 뭐 벌칙이에요? 아니면 게임이에요? 아 그 코너야 코너 형이랑 나랑 게임 코너 같은 거 할 건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나오는 거 하는데 대신 네가 아 네가 진짜 아무리 형수 형수인데 그래도 이거는 못 시키겠다 하면은 네 네가 별풍선 그냥 500개 쏘고 네 실드풍으로 우리가 네가 근데 만약에 어 형수님인데 그래도 방송으로 방방방해서 이거 괜찮겠다 해가지고 네 하면은 우리가 성공 게임을 시작했는데 시 그거를 시 확실히 못한다 성공을 네 그러면 내가 우리가 500개 시켜서 1000개를 너한테 줄게 아 이제 형 이거 그면은 응 어 보라니까 색깔별로 색깔이 좀 짝이 안 맞네요 형 어 짝이 안 맞지 그리고 또 이제 형이 또 방송감이 있으시니까 어 이게 또 수위가 꽤 있을 거란 말이죠 아 아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분이 실패하는 걸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 아 뭐든 상관없어 나 게임은 내가 정해놨어 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은 파란 색깔이 짙은 파란 색깔이 하나 있는 거 보니까 어 저거는 이제 트랩이고 저거는 딱 봐도 고르기 위한 유도 작전인 거 같고 무슨 너 그걸 무단이냐 너? 세기 두 개인 거 보니까 저거 어깨 약간 흐리멍텅한 게 저게 약간 위치가 애매한데 있단 말이죠 저거 둘 중에 하나가 좀 대박 사건일 거 같긴 한데 어 이 세기 뭐 뭐야 이 세기 뭐냐 어 아 저는 골랐습니다 형님 어 저는 저 맨 왼쪽 아래 빨간 색깔을 고르겠습니다 빨간 색깔? 맨 왼쪽 아래 이거 자 향이가 띄워주면 돼 이거? 어 야 향이가 띄워줘 이거 맞나? 어 맨 왼쪽에 이거 이거라 했어 이거? 맞지 이거 이거 맞아? 네 7시 방향에 있는 빨간 색깔 아 7시? 7시면 이거지 네 7시 여기 5시지 이 세기야 아 아 이게 좌우 반전이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좌우 반전 아니야 풀었어 아 풀었어요? 어 풀면 이거야? 응 뜯어? 응 자 하나 둘 셋 자 안 돼 쓰고 포즈 맞추기 안 돼 쓰고 포즈 맞추기? 어 안 돼 쓰고 포즈 맞추기 오케이 응 안 돼 쓰고 포즈 맞추기라는 안 돼 쓰고 포즈 맞추기라는 여러분들 뭐냐면요 어 일단 그 뭐야 안 돼 쓰고 포즈 맞추기 설명해줄게 이제 너가 너가 이제 통화를 끊으면 안 돼 네 어 통화를 끊으면 안 되고 네가 포즈를 지정해주면 돼 향이랑 나랑 이거 뭐야 안 되랑 헤드셋을 쓸 거야 네네 근데 누가 안 대를 쓰고 누가 맞추는 사람을 할 건지 네가 정해주고 네가 어떤 포즈를 하라고 나한테 지령을 내려주면 지령을 내려주면 어 그러면은 맞추는 거야 안 돼 쓴 사람이 포즈는 뭐 목록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포즈를 정해져야 돼 어 어 그러면은 약간 제가 마음대로 정말 이렇게 포즈 명을 말하면 돼요? 아 저 지금 급하니까 조금 릴렉스할게요 어 어 어 네가 포즈 명을 말해주면 돼 누가 안 돼 쓸까 일단 안 돼 쓰는 거는 당연히 형님이 쓰셔야죠 왜냐면은 향이 형수님이 예전에 이제 저 공주인형 내에서 방송하는 거 봤는데 응 상당히 이런 말씀 드리긴 뻔하지만 조금 어 뭐라 해야 되죠 백침이라고 할까요 어 있으시더라고요 어 당연히 형님이 안 대를 쓰시고요 어 그 다음에 문제 이제 푸는 거를 우리 향이 누나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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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자 그러면 내가 안 대를 쓸 테니까 네네 안 대를 쓰고 할 테니까 네가 내가 나는 이제 이거를 쓰는 순간 네 나는 이게 세 내가 세 번 세 번 세 번 정도 하면 돼 이거 내가 도와줘 내가 안 대를 쓰고 이어폰까지 이거 쓸 거예요 대신 네가 이제 소리를 못 듣겠지 내가 소리를 못 들으면은 이제 향이 한 나한테 포즈를 말해주면 돼 응 포즈를 말해 어 이게 근데 포즈가 내가 제가 말로 말씀드리면 이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응 난 다 할 수 있어 아니 예를 들면은 아니 향이한테 말해주면은 향이가 다 하면 내가 맞추면 되는 거야 아니 형이 일단 귀막지 말아 봐요 형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은 이런 포즈도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 이제 향이 누나와 기우당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가서 어 어 첫날 밤 와인을 한 잔 마시고 어 어 아 뭐 어 예 아 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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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되냐고 이 말이죠 아니 그냥 포즈만 말해 포즈만 아 아니 그 포즈가 진짜 너무 많잖아 뭐 포즈가 아니 그니까 그 포즈를 네가 한 개 골라서 나한테 말을 해주면 되잖아 아 알겠어요 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아니 흥민 흥민 그 도련님 그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아 알겠습니다 언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고마워 부탁 좀 할게 이거는 이거는 시간은 어 1분 1분 30초만 1분 30초만 해가지고 하면 돼 1분 30초만 음 알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그러면은 힌트를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어 나한테는 힌트를 안 줘야 돼 아 오케이 넌 나한테 힌트를 주지 말고 자 이제 한다 어 네가 이거 내가 시작하면은 시간 돌려가지고 1분 30초가 되면은 어 시작 시작하라고 쳐줘 알았지? 어 그러면 제가 향이 누나한테 포즈를 설명드리면 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남순이 형이 맞추시고 향이 누나가 이제 몸체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 절대 소리 내시면 안 돼요 누나 어 야 어차피 이거 안 들린다 아 어차피 안 보이지 어 노래 나옵니다 네 원숭이 포즈 해주세요 원숭이 포즈 아시겠죠? 알았다 네 저거 안 끊어도 되나요 계속? 언제 어 끊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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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아 나는 이제 그 남순이 형이 나 어깨 쳐도 1분 산출 되면 나 어깨 쳐도 1분 산출 되면 맞다고 이어폰 벗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는데 이러면 너무 쉽지 않나 이게 뭐가 쉬워 30초 남았어 30초 남았어 30초 오케이 오케이 누나 나 나 나 누나 지금 바꿀까요? 어려워요? 아니야 바꿔드려요? 아니다 오케이 지금 포즈가 문제가 아니다 하하 하하 자 그 포즈를 하게 되면은 어 어 음 치이 아니 손을 만지면서 그걸 맞추는 거야? 어? 하하 구금 하나도 안 깔았지 안 깔았어 아 아 하하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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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청 정했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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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내가 봤을 때 응 부금이 안 돌리는 것 같거든요 부금 안 틀었는데 부금 틀어야 돼? 하하 아니 부금 제가 틀어드릴게요 힘들어 아 하하 야 하 fundament 정답 뭐? 사실 인수났었어 정답 정답 자 정답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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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ㅅㅂ 뭐라니까 맞았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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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불금 안 틀고 있었는데 흑미가 틀어졌어 아 반대야? 아 반대면 틀린거지 맞췄어요? 맞췄다고요? 정답 뭔데요? 손이 반대였다고? 손 반대면 틀린거야 아 틀렸어 아 틀렸어 야 원래 이거는 한 게임만 하려고 그래 네가 한번 맞춰봐 그러면은 제가 맞춰보라고요? 흑미 하나만 더 내줘봐 아아 형이 누나가 형 알겠어요 형님 우리가 실패하면 너한테 1000개 줄거야 어 알겠어요 형님 그러면은 제가 또 골라야되나요? 어 그냥 간단하게 말아주면 돼 노래 들리게 음음음 알겠어요 시간 딜레이가 있으니까 이게 사전에 BJ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했으면 좋은데 그게 다 그 부분에서 딜레이는 좀 라이브니까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형 그건 줄 알았는데 나는 이제 안대 벗고 어 아예 이제 표현하고 맞추는 것처럼 그건 줄 알았어요 아 그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니야 그렇게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 시청자 못 찍어 이씨 아 알겠어요 형 고수니까 난 고수지 이런 거 아 형이 원한 게 어떤 건지 이제 이해했어요 이해했지 아 내가 실수했네 우동 승기를 잘못했네 야 자 일로 야 이거 뭐야 포즈 어떤 거 저 포즈요? 어 형님이 이제 그 할 차례죠 형님이 이제 포즈를 할 차례죠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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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내가 포즈 할 차례야 어 오케이 형 그 드라군 포즈 제.. 재미.. 어 드라군 포즈? 어 드라군 포즈 대신에 형 좀 빠딱 이렇게 해야 돼요 완전 번쩍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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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어깨 치면 어깨 치면 시작이야 오케이 1분 30초에 하는 거다 어 자 30초 조금만 조금만 여기 이쪽으로 가봐 어 야 근데 이거 너무 쉬운 거 같아 흥민아 아니 아니에요 형 뭐 쉬우면 뭐 어때요 얘 근데 이거 잘못 만지면 ㅈ대는데 그리만 나오면 되지 길이다 길이다 ㅈㄴ 빡칠 텐데 야 시작 어이씨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한데? 야 야 위험하다 아 ㅅ발 야 적당히 형이야 좀 조심히 만져 감이 있다면 개새끼야 아 아 아 저꼭지는 왜 맞히는 거야 아 아 ㅅ 아 개새끼 아 이걸 지금 나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 아 이 새끼 쓰다듬는 것 봐 이거 우리나라에 문제 있어 형이 흥민아 문제 아 속하기면 신발 이거 내가 안대를 벗고 이거를 해야 아니 안대 쓰고 안대 쓰고 내가 톡 한 대만 쳐줘 안대 쓰고 아 쓰고 그 상태에서 시간 남았으.. 어 자세 안대 쓰고 자세 시간 남았으니까 해 왜 왜 나 이거 치만데 진윤아 오는 거 아니겠지 지금 진윤아 진윤아 서울 온 거 아니겠지 아 속바지 입었으니까 속바지 입었으니까 어 속바지 입었어요 자 25초 남았어 근데 나 이거 포즈 이거 나 지금 안 돼 이게 안 되는데 대충 해 성공 못하는 거야 드라븐 드라븐 못하면 못하는 거야 이거 팔에 힘이 없어 아 등등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드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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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뒤로 드라군 아 오케이 인정 아 오케이 인정 오케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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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홍빈아 네 아홍빈아 너무 고맙다 너무 쉬운 거 내줬어 아 아니에요 형님 그럼 뭐 어떻게 제가 500개 쏘면 돼요? 아니지 너는 그냥 참으면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지 고마워 대신 네가 어렵게 냈으면 1000개 벌 수 있었던 건데 네 에라 이 멍청한 자식아 아니 아니 형님 괜찮아 저는 이제 캡처 다 해놨으니까 응 알았어 네 형님 아 고맙다 형님 보자 부산 가면은 아 고마워 고마워 네 3500개 감사합니다 형님 퍼피 형님 고맙습니다 3500개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500개 리액션 못해드려 죄송하고요 자 다음 그럼 돌려볼게요 자 일단 하나 했어 하나 했으니까 자 다음 돌려보자 네가 돌려 누구 나오겠지 향이 캡처 누드한테 보내준다 꼭 보냈어요 자 다음은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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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알아? 어 겨 번호 알아 어 안겨한테 전화 안 봐 근데 겨 모르는 번호 안 봤는데 겨가 내 번호를 몰라 응 안겨 어 오케이 오케이 안겨 그럼 내가 전화해볼게 어 어 어 내가 안겨 전화해보겠습니다 안겨 좀 급하다고 하는 채팅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축구하다 보니까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겨야 나 남순이야 아 오빠 안녕하세요 어 그래 잘 지내고 있었어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방송 중이야? 아니요 아 그게 다름이 아니라 내 방송 좀 봐줄 수 있어? 네네네 어 형수님 항아리 항아리 씨 여자친구 이제 형수님이 옆에 계시거든 저야 안녕 안녕형 어 그래가지고 네가 이제 좀 도와줄게 있어 내 방송 좀 들어와줘 봐 어 네 겁나? 항아리한테 혼났거든 아니 재미없어 재미없을까봐 나 진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지금 재미의 기준을 누가 따져주는데 지금 시청자가 아까 9천명까지 갔다가 지금 한 지금 7천명 있는 계신데 이 시청자들은 시청자가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다들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서 아니 그런거 없어 자 아무튼 와 들어왔어 겨야? 저 들어왔어요 어 자 여기 게임은 우리가 코너가 정할건데 네 방지원 보면 알겠지만 이제 내 남편의 친구들이 이제 정해주는 코너야 네 어 그래서 너가 여기 색깔별로 뭐 띄고 싶은지 뭐 띄고 싶은지 얘기를 해줘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하나 있는 진한 파란 색깔 할게요 하나 있는 진한 파란 색깔? 네 아 오케이 자 띄워주세요 하나 둘 셋 물풍선 터트리기 대신 물풍선 터트리기가 뭔지 알지 물이 들어가 있는 풍선을 터트리는 거야 근데 네가 여기서 실드를 치고 싶으면 나한테 별풍선 500개 주면 되고 우리가 만약에 아니야 그냥 하세요 해가지고 우리가 실패할 시에 너한테 500개 시켜서 1000개를 줄게 실패하면 이해했어? 여보세요? 아 내가? 어 아니 그니까 만약에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은 500개를 실드풍을 남순 오빠한테 쏘면 되는 거고 아 만약에 이걸 했는데 실패를 하면은 우리가 500개 500개씩 1000개를 너한테 주는 거고 아 그러면은 향아 너 생각은 어때? 아 갑자기 그런 거 나 그런 거 묻지마 그래서 나도 오늘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기유다의 지인 지인들이 하게 해주냐 안 하게 해주냐 이걸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 오케이 아 그럼 물풍선 터트리기 하면 향이가 물에 맞는 거죠 오빠 같이 같이 물을 맞는 거지 아 오빠도 맞고? 어 얼굴을 얼굴을 맞는 건 아니고 아 그러면 더우니까 응 한번 시원하게 맞으시죠 오케이 오케이 확인해요 네 자 향이 옷 갈아입을 거 좀 줘 줘 향이 반팔 반팔 티셔츠 검은색으로 줘 너 속에 그거잖아 검은색으로 줘 검은색 검은색 반팔로 갈아입고 왜 흰색 반팔도 괜찮아 비키니 방송도 했는데 뭐 상관없지 않아? 아 그럼 그래 그러면 됐어 어 그러면 됐어 어 나도 나도 주고 응 자 그러면 야 좀 막티로 줘라 막티 이 새끼들 이런 거 이쁜 거 이런 거 시청자들은 줘도 될 거야 야 막내야 막티로 줘 막티 막티 어 일단은 안교야 네 다시 전화할게 고마워 네 수고하세요 나 갈아입는다 어 옷 갈아입고 와 어 자 이간질러 새끼들 다 강퇴해주세요 그 방방방본 애들은 다 강퇴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음 어디갔어 불풍선 터뜨리고 안교편 자 방방방 안하고 이간질러들을 강퇴해주세요 예 자 출제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야 진짜 근데 이 뭐야 공중파에서는 다 하는 거를 여기서는 왜 못하냐 이간질러들 어 어 이간질러 강퇴면 본인 강퇴 아 전 죄송해요 음 자 일단은 풀장을 이렇게 빌려놨고 막내야 물풍선 줘라 음 그래 어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올까봐 안교가 실드 쳤을 수도 있어 어 음 야 이 야 이거 무슨 거야 응 아니 이건데 난 이걸로 들었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아씨 그럼 이거 그럼 마 이걸로 그러면 얼굴 얼굴 야 그럼 이걸로 했으면은 판때기 툭 이거를 이거 터지나? 이건 보는 맛도 안 나는데 야 판때기 없어 판때기? 그럼 얼굴에 던지면 되잖아 얼굴 나 얼굴 맞으면 되잖아 얼굴 맞으면 되고 향이는 향이는 어떻게 맞아? 이게 더 재밌..재미있겠다? 아 일단 해보자 어 아 나 저 새끼들은 진짜 나 진짜 흐름 지금 감 감 감이 없네 저 새끼들 진짜 존나 때리고 싶네 야 빨리 옷 좀 옥조 옥조 응 빠르게 다시 만들자 아 못 만들어 아니 못 만들어 형들 못 만들어 뭘 어떤 거를 이거 이만한 거 해놨어 이걸 터뜨리라고 보자 어 해도 돼? 어? 아 튀겨? 어 나 터진다 아 바닥에 안 터지지 어 우리 안아야지 안아서 터뜨리라고? 아 그럼 뭐하우 던져려면 되는 거 아니고 아 맞춰서? 어 몸으로? 아니고? 아 그거 아니구나 빨리 갈아입어라 아 그거 되면은 그걸로 하자 그러면 어 던져 그러면 던져 던져 아 이거 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은 던지자 어? 아 어차피 손으로 안 된다 콜? 어 콜 아 여기서 갈아입어라구? 어 아 지랄하고 있네 진짜 입었나? 어? 입었나? 입었어 하지마야 그런것 좀 아 지랄하고 답답하네 진짜 아 기준이 오빠가 싫어하니까 다 입었어 하지말라고 방방말 좀 야 나 바지 어 나 청바지 입어야지 아니 추리 인마 아 됐어 됐어 아 진짜 진짜 죽는다 야 안 터지는데 이거는 오빠 이거 안 터져 아 일단 쟤네들이 저렇게 만들었는데 어떡해 아 오빠 그럼 두개씩 해볼까? 어 오오오 되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물풍선 물풍선은요 물풍선 터트리기는 1분에 13개씩 성공 확인요 1분에 13개씩 성공 확인요 어 만약 못하면은 안경한테 우리가 1000개 주는거야 확인요 어 교야 기대하고 있지마라 언니 이번 달 카드값 많이 나가서 이길거다 가자 자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해야 될까 이거 아 이걸 안 해당 어 1분 동안 13개 어 아니 그래 번갈아 가면서 하면 돼 번갈아 가면서 두 번 두 번 두 번 기회를 주자 두 번 어 두 번 야 너가 내가 먼저 할까 내가 먼저 할까 내가 먼저 네가 먼저 어 야 수박 많이 준비해 어 치네 아 치네 어 자 가자 자 1분 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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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엄청 많이 줘 엄청 어 어 어 어 너가 먼저 와 1, 2, 2, 3 1, 2, 3 야 야 야 이렇게 안 터진다 던져 야 야 야 개새끼들아 너네 진짜 지졌어 너네 야 야 야 야 이거 무조건 터지네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쪽으로 다 다 튀겨 이거 봐 어 어 잠깐만 오아 좀 재밌게 하나 살리려면 이쪽으로 다 튀겨서 지금 안 될 거 같아 아니 이게 내가 방원부스라서 나무판자라서 이거 다 날라 다 날라 다 날라 어 어 두 개씩 앉자 두 개를 하나로 하자 알았어 어 두 개를 하나 다시 할게요 다시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그게 내가 그게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오빠 그럼 오빠 안 잡을래? 내가 무슨 수를 써도는 난 두 개씩만 터트리면 되잖아 어어 그렇지 앉아봐 안 튀기게 해볼게 아 여기다가? 아니 앉아봐 안 하고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빠 몸을 사용하면 되잖아 백허구도 안 돼 천천히 해 이리 와 빨리 오빠 몸을 이용해서 터트리는 거면 진짜 알아서 해 볼게요 알아서 해 볼게요 엉덩이 엉덩이로 치기 엉덩이 괜찮잖아 어 엉덩이 알았어 근데 이쪽으로 다 줘라 아니 근데 이게 이게 너무 아니 지금 여기 다 젖었어 지금 안 돼 안 돼 장비가 어쩔 수 없어 안고 터트리려고 그랬지 힘 주라 어 5 5 4 4 4 4 4 4 안 와? 안 와 안 됐어 아 등에 해봐 등 아 엉덩이로 해봐 엉덩이로 안 들면 해보자 3 어 2 1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막아 두 개씩 해 그냥 두 개씩 아 몰라 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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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터졌어 터졌어 아이 개새끼는 너네 다 엎드려 나 500개 없어 야 야 이거 야 됐어 야 넘어가 네 야 이거 억지로 이거 살리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살리려고 하지 말고 이거 패스하자 안교한테 어? 이건 내가 못했으니까 안교한테 내가 천 개 쏠게 야 됐어 됐어 넘어가자 안교승 아씨 너네 너네 다 뒤졌다 이제 야 이거 다 빼줘 빼줘 자 다음 바로 돌릴게요 다음 지목 지목 다음 지목 어 돌릴게요 야 물 세 물 세 물 세 오빠 저 돈깸누야 기누였어요 돈깸누 돈깸누 돈깸누한테 전화할게 2014개 고맙습니다 2014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됐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어떤 거 한 거 물 품서 아니 그 왜 쟤네가 그러니까 재밌었지 기누다 부들부들 할 딱 그거지 어 근데 어떻게 넘어가야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돈깸누 지금 2주년이래 2주년이야? 어 2주년 방송하고 있대 아 그래? 그럼 다시 다시 넣자 어 다시 돈깸누랑 빼고 어 돈깸누 그럼 빼자 아예 아싸리 또 나오면 그러니까 돈깸누 빼고 어 너와 나 사이 우리 둘 사이 향기처럼 퍼져가는 이 느낌이 널 가슴 뛰게 해 널 어지럽게 해 이런 게 바로 사랑인 걸까 아 아 아 감사합니다.